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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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판다울 거 같으시면 말이죠 강속으로 좀 맞추고 남으면 좀 덜 속상했을 텐데 아주 일분타자답게 센스가 있네요 고객이 느리게 오니깐 의도적으로 몸에 맞고 나가는 출루의 어떤 이번 사자는 출루율이 중요하죠 상대팀이지만 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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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가야 돼 왜 어깨좋으니까 많이 나가야 돼 커다란 substant으로 조용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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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으 나이스 그렇지 은혁이 왔어 은혁이 왔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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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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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Украї 마이 저 에 비트남 으 멘에 맘에 はa は ん て 아우 당해줘야죠 3집 먹는 순간 저는 병 이수씨한테 정말 달려가서 찐하게 포옹을 오케이 2년 상당 2년만에 우승을 한 시발팀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더시팀 100만원 상당의 피부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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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창단 2년만에 저희가 작년에는 아주 아쉽게 해도 아쉬운 것도 아니죠 실력이 작년에는 상당히 못했기 때문에 꼴찌렸습니다 올해 2년만에 완벽하게 황골탈퇴를 해서 우승을 거머쥐습니다 오늘 정말 결승전다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역면으로서도 아주 상당히 좋았던 결승전이었고요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모든 선수들에게 영광을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승 정상을 지키는게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동계훈련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서 멋진 거듭나는 스마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일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화이팅 스마일 화이팅 스마일 화이팅 스마일 화이팅 스마일 화이팅 스마일 화이팅